100점 5점! 5점! 아 당신은 뽐내던 사람 왼쪽, 오른쪽 아 당신은 철없는 사람 아무리 달래봐도 어쩔 순 없지만 마음 하나는 괜찮은 사람 오늘은 들고 가 또 내일은 장미꽃 치근치근치근 되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땡볼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볼 땡볼 혼자서는 이 방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못 말리는 땡볼 땡볼 당신은 날 울리는 땡볼 땡볼 혼자서는 이 방이 너무너무 길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땡볼 땡볼 당신을 좋아해요 땡볼 땡볼 하지만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 결과가 중요합니다 땡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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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점 가나요 100점 아니 아니 우리가 선생님 우리가 지금 특효 특효도 다 써드렸는데 아니 생각보다 너무 조금 나왔네요 아니 80점은 오늘 가장 낮게 나온 점수 아닙니까? 아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쵸 아니 이 노래를 노래방 기계로 불러봤는데 전부 80점 이상 나왔는데 오늘 제일 조금 나오거든요 아 공인 인생에서도 가장 예 적은 점수가 하필 공교롭게도 오늘 오늘 또 최저 점수가 예예예 야 그러면은 아직 한 번의 기회는 더 남아있습니다 예 아 탑세븐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건데 아 쟤는 안 주고요? 예 저 몇 번을 드려야 돼요? 두 번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아 위원님은 한 번 더 묻어가게 한 번 더 해주세요 아 함께 묻어가게 예 저희는 이제 아파트를 한 번 불러볼까 다 같이 아 선배님이 원하는 곡을 우리가 뒤에서 같이 한 번 더 불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아파트 하지 말고 네 아파트 하지 말고 선배님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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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 호우 오! 누구군가 한 사람 남이 울어야 하는 사랑의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뒤로 산 새사람 새사람 사랑을 과기파면 친구가 울고 우정을 따를 자리니 내가 오네 사랑이 우네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사랑에 나오는 새 사람 같이! 사랑에 나오는 새 새 사람 자! 새 사람! 됐다! 됐어! AY! naprawdę! 100점! 100점입니다 강진지 덕분에 전 20분 모두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. 트롯맨들에게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트롯맨들과 달콤한 통화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. 여기는 사랑의 콜센터